안녕하십니다 열풍킴 머만들입니다 오늘은 줌마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줌마 스타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줄 것인가 어느 부분에 볼륨을 줄 것인가 어느 부분을 다운을 시킬 건가 이 계산에 의해서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맞는 커트가 필요하겠죠 네 자 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커트 정리하고 연화하는 것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머만들 따라오세요 네 지금 아이롱에 맞는 커트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요 일단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해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 pH 9.5 짜리입니다 9.5 짜리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네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할 거에요 자 매니큐어나 헤나나 어떤 우리가 염색방에서 했다 그래서 오징어 먹물로 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pH 9.5 짜리 제가 펌제로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모발은 어떻게 해요?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이대로 열 처리 10분 한 다음에 제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어요 열 처리 10분 하고 저는 다시 pH 9.5 짜리 C1에다가 어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믹스 했습니다 네 요렇게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 처리 10분 했던 머리에요 pH 9.5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살짝 도포합니다 약을 그리고 자 요렇게 하니까 어때요 벗겨져 나오죠 네 디치오들이 벗겨져 나옵니다 매니큐어도 벗겨져 나오고 네 자 요렇게 하시면 모발이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많이 나요 어 네네 요렇게 네 건강해지면서 네 요렇게 해서 2차 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연화 하고 5분 방치 한 후에 어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2차 크리닉이 되겠죠. 빛질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. 까맣게 빛을 하고 싶은 빛질이 있습니다. 이렇게 빛을 먼저 도포해 주겠습니다. 손상이 맞는 끝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나머지를 하시면 되겠죠. 잘 섞여서 빛질을 바르게 해주세요. 그거로 빛질을 잘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프로틴 마스크라고 있어요. 이 단백질을 또 한 번 사용하겠습니다. 케라틴에 있는,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부쳐줬어요.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. 자, 흔들어서 다시 한 번 정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창피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.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피카에 줌마스타일 저는 피카에 줌마스타일의 쇼머리잖아요. 그래서 피카에 13, 17, 19로 롱 아이롱으로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골든 포인트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웨이브가 조금 강해야 돼요. 그래서 13mm 더블로 뿌리를 살립니다.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13mm로 하고 17mm에요. 자, 하나, 둘, 셋, 살짝 하나, 둘, 셋 자, 굳히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기서 그냥 속성이에요. 빼지 마시고 자, 수분 한 번 건조해 주시고요. 그대로 이 릿지 있는 데를 잡아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첫뜸 없이 와인딩 자, 끝이 다 들어갔죠?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간 끝뜸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피카는 봉이 길어요. 봉이 길기 때문에 길게 잡아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. 13mm로 그대로 네, 한 번 뿌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. 자,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슬라이스도 길게 떠주세요. 이 상태에서 17mm 자, 끝까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됐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? 수분을 건조시켜 주시고요. 한 번 조절을 하는 거죠. 자,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붙이신 다음에 예, 그냥 아이롱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네,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끝뜸 다 들어갔죠? 자, 끝뜸 중요해요. 네, 자 줌마 스타일 어만들 따라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예,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우측 파트입니다. 우측 파트 우측 파트 자, 우리 고객님은 그렇게 큰 그 뽀글뽀글한 웨이브를 원하지는 않으세요. 그래서 제가 위에 부분은 17mm로 와인딩을 했고요. 사이드 부분에는 양쪽 사이드 부분에는 19mm로 할 거예요. 자, 19mm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? 길게 슬라이스를 뜨셔서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. 자, 벌써 끝이 다 들어갔죠? 네 피카로 원권 아이롱으로 해서 어 줌마 스타일도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네, 요렇게 해서 음,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쉽죠? 자, 보세요. 19mm입니다. 자, 수분 건조 한번 해 주시고요. 네 네 자, 끝이 다 들어갔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자, 이 상태에서 싹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너무 빠르죠? 너무 쉽고 네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. 자, 17mm입니다. 머리 기장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죠? 17mm로 자, 어머 끝이 다 들어갔네요. 한 바퀴 돌리니까 벌써 자, 이 상태에서 네 조금 뜸 들였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좌측 파트입니다. 좌측 파트 수분 건조하기 위해서 네 제가 폴리를 뿌렸어요. 피오, 그러니까 폴리에요. 폴리를 뿌려서 컬도 강화력도 생기고 또 수분 조절도 돼요. 자, 슬라이스 자, 슬라이스 길게 떠주시고요. 좌측 파트 잡으신 다음에 자, 19mm입니다. 자,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. 자, 수분 건조 그 다음에 빗을 딱 대신 다음에 네 중화 스타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? 네 자, 한 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9mm로 제가 또 와인딩 하겠습니다. 자, 19mm 자 쉽게 쉽게 하세요.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원장님 30분을 와인딩하네 1시간을 와인딩하네 이러면 네 손님, 고객님도 지루해하고 저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. 네 자, 17mm입니다. 17mm 가지고 그냥 네 우리가 아이롱 펌이 예쁜 거는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근데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또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10분에서 15분만 어때요? 연화 보신다면 쉽게 끝날 수 있겠죠? 자, 벌써 다 끝났어요. 백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컬 강화력이 수분이 이제 건조가 됐잖아요. 그래서 컬 강화제인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. 수분 조절도 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컬도 강하게 나오고 이 부분부터는 너무 강하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너무 쉽죠? 너무 쉬워요. 네 연화 잘 봐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연화도 제가 어머만들이 쉽게 가르쳐 드려요. 미친연화라 그래서 pH 9.5 짜리를 가지고 네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연화 보시고 와인딩 하시면 되겠어요. 연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매니큐어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또 염색도 하시고 또 열펌도 계속해서 해오지만 머리 손상 없어요.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네 와인딩 네 줌마 스타일 와인딩 끝났습니다. 네 쉽게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자 어 와인딩 하면서 어 제가 한번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이 부분에 우리 줌마 스타일은 여기가 보톡스 같이 이렇게 폭 튀어 올라와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7mm로 와인딩을 했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자 피카의 그 우리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커트라인에서는 커트선이에요. 근데 여기를 뽀글뽀글 말면 어떻게 될까요? 일반 펌처럼 예 더 올드해 보여요. 볼륨을 주고 어느 부분은 다운을 시켜야 되겠죠? 이런 부분에는 저는 그냥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. 네 요렇게 해서 중화하고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중화하고 어 완전히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타올로만 제가 마무리 했어요. 어때요?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죠?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완전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보시면 자세히 보이시면 이런 헤이스라인이나 네이프 커트라인 쪽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뽑아주고 이 부분만 제가 강하게 컬을 넣었어요. 17mm도 이렇게 잘 나와요. 연화만 잘 본다면 pH 9.5짜리 미친연화로 해서 파워소프닝 연화로 해서 하신다면 줌마 스타일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지금 완전히 드라이로 건조했어요. 어때요? 펌 예쁘죠? 네 아름답습니다. 네 저는 아이롱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이롱펌의 매력은 네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어때요? 여기는 굉장히 볼륨감이 많이 있죠? 자 이 부분은 어때요? 다운되어 있습니다.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. 네 요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